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 들어서면서 야구 팬들의 열기는 보다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팬들은 류현진 선수를 응원하며 다저스의 우승을 꿈꾸고 있습니다. 팬들의 분위기를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이번 주 포스트 시즌에 들어갔고, 내일 다저스의 디비전 시리즈가 시작되면서 다저스 팬들의 응원 열기가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은 올 시즌 14승을 달성한 류현진 선수가 소속돼 있는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진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저스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챔피언 시리즈도 당연히 이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월드 챔피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다저스 팬이다 보니까 다저스가 우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현진 선수가 올 시즌 처음 시작해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눈부신 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추신수 선수가 소속돼 있는 센스네티가 어제 피츠버그와의 대결에서 2대6으로 패하면서 조기 탈락하자 포스트 시즌에서 류현진과 추신수의 격돌을 기대했던 한인 팬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저스가 포스트 시즌의 진출함에 따라 스포츠 용품 판매 업체들도 신이 났습니다.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현재 월드 시리즈 진출에 가망성이 있는 팀들을 스포츠 용품 판매가 2배 이상 늘어났고 특히 다저스 용품은 어느 때보다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업손에 대형 TV를 설치한 스포츠 바나 식당들도 야구 팬들을 끌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내일부터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와 디비전 시리즈를 시작하며 류현진은 일요일 홈에서 열리는 3차전 선발로 출전합니다. LA팀 프라임 뉴스 이사명입니다.